KDB 산업은행이 총 15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민간이 대형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업은행은 우선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와 부산항 신항 2단계에서 4단계 컨테이너 부두 사업에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향후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추가 수요를 발굴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